겨울 보러 가자 겨울 이별 여행 어때? 나 좋은데 왜 꼭 이별 여행이어야 돼? 헤어지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어 이별해야 행복해 그럼 지금은 안 행복해? 응 안 행복해질 거야 이별하면 행복해져? 응 그럼 가자 이별 여행 여기 꼭 와왔던 것 같다 와 본 거 아니야? 그럴리가 근데 저 할머니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어 누구? 너 죽을래? 어차피 너도 늙어 어차피 그러니 너도 지금 죽자 우리가 이미 늙었다면 헤어지자는 말 딱 안 했겠지? 그럴 수도 나도 내가 빨리 듣고 싶다 거기 앉아봐 거기 앉아봐 여기? 응 근데 왜 여기야? 좋잖아 그럼 이쁘게 찍어봐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어쩌면 되는데? 내가 어쩌면 되는데? 그냥 이쁘게 있어 이뻐? 아니 따뜻하고 좋아? 응 정성을 마시는 기분이다 이렇게 좋은 잔에 곱게 내려주니 몸이 부드러워지는 기분이야 마음도 부드러워지겠네? 내 마음이야 이미 어마어마하게 부드럽지 좋된다 내 마음엔 돌덩이가 앉았어 이거 마셔 돌덩이도 돕겠다 저기 봐봐 어디? 저기 여기 너무 이쁘다 근데 우리가 왜 다른 세계에 있어? 몰라서 물어? 응 넌 아침에 있고 난 밤에 있고 넌 여름에 있고 난 겨울에 있고 넌 우주에 있고 난 모래할 틈에 있어 난 바람에 있고 넌 오래된 집안에 있지 그래 너도 계속 아픈 거 싫잖아 응 그래도 우리 여기 있잖아 나도 여기야 이뻐 너처럼 그러니까 오래 기억해 하콘한테 우리가 같이 있던 세계 여기 거리 그 걔들 그 걔들 Lulu 나를 흘러 사랑 넌 Chris 엉 Да 지 아멘 아멘